네, 범키의 미친 연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왔다 간 친구는 누군지 아시죠? 보이비! 네, 리듬파워의 보이비 라는 친구예요. 저 친구도 역시 지금 리듬파워 앨범 준비를 하러 바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지금 1분 1초가 아깝다고 바로 가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쉽게도 범키 씨가 지금 요새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신곡이 나와요. 저는 사실 들어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미친 연애 작업하기 전에 먼저 들었어요. 듣고 이 노래 좋다, 이 노래 된다. 이거를 타이틀로 하라고 했는데 아꼈어요. 이 친구가 아껴놓고 지금 꼭 숨겨놨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더 사랑해주세요.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키 씌었고요. 자, 그러면 한 명의 대세를 지금 보내드리고 또 한 명의 대세 보컬리스트를 누군지 아시죠? 자이언티 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먼저 곡부터 시작 드릴게요. 엊교 대세를 compositholes 오케이 컴온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저 여자 좀 봐 자꾸만 눈이 가 비껴 비껴 가리지 마 누구제 아니제 말고 제 뒤에제 시서봐 빛나 미소감 야 제발 내빛아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바로 기쁘까지 다가 가도 민망한 말 걸게 민망했어 예예 아무래도 안되겠어 뭐 남자친구가 있고 뭐가 중요한게 아냐 지금 너무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들어와 너무 겁먹지는 마 만나 딱 한 번만 만나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들어와 너무 며어내지는 마 잠깐만 봐 금요일 밤에 뭐해 여자들이 심심해 솔직해지자고 우리 세세세하게 얼음땡하게 다 큰 여자들이 뭐야 그게 비슷해 딴 놈들은 시시해 저 강통들을 묻는 소모해 널 아 뭐해 왜 후회할 짓을 하려고 해 예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바로 어디까지 다가가도 민망해 말 걸긴 민망해서 보고 아무래도 안되겠어 뭐 남자친구가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한게 아냐 지금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들어와 너무 겁먹지 월 만나 딱 한 번만 만나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들어와 너무 며어내지는 마 girl's so fine 내 눈에 같아 Girl You're so fine 내 hak 한 번만 만나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한 번만 만나 was you safe girl 저기 내 친구도 놀랐다고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몰라 몰라도 한 번만 믿고 만나줘 봐줘 이리 전화해줘 시간 나면 바로 너 눈 가벼운 남자는 아냐 괜찮아 눈물지 혹시 알아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들어와 넌 먹고 먹지는 마 만나 딱 한 번만 만나 Girl You're so fine 내 눈에 딱 들어와 넌 몸에 원해지는 마 한 번만 봐 딱 한 번만 만나 예에에ana oh-oh-oh oh-oh oh-oh-oh yeah-ah-ah-ah-ah oh-oh-oh-oh-oh 예예예 예예 오오오옹 오오오옹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연씨입니다 혹시 자연티를 실시간 아 실시간이 아니구나 그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관련 검색고가? 네 아시네요. 자이언티 장애가 떠요. 사람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상인은 많지 않잖아요. 진짜 정상인 누가 있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공연할 때 보면 이렇게 막 꺾잖아요. 형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요. 장애라는 연관 검색어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자이언티랑 어쿠스틱 무대를 하는 거는 공연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어쿠스틱 무대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고 저도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허전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앉아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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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꾸 아까부터 진짜 뭐 다음 곡을 또 신나는 곡을 하다보면 자이언티 씨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까부터 장애인 이들은 아까부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저기 저 남자들은 괜히 신이 나 있어요 이제 겨울 일은 많아 그거 하나 알고서 신이 나 있어 Baby 나와 걸을 땐 더 가까이 붙어줘 사람들이 보게 우리가 어떤 사인지 She's so bad, bad, beautiful 괜히 허리 감고 싶어요 오늘은 괜히 묻고 싶어요 네가 누구 여자인지 말해 Yeah, just call me baby I'll call you baby Yeah, baby Baby, baby I want you to say Yeah, baby Yeah, baby Yeah, baby Yeah, baby Yeah, baby 수줍네요 Yeah, baby Yeah, baby She's so bad All right Baby, baby, I want you to say Yeah, baby, baby